해외선물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작년 2022년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2023년 첫 방송입니다. 총 최근에 들어서는 4강인데 2023년 들어서는 오늘이 해외선물옵션 첫 방송입니다. 제목이 보시다시피 차트로 보는 경제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올 초까지도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좀 올라서 그나마 투자자들은 반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은 한번 오늘 같이 보면서 차트 보면서 같이 공부해서 나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소통방에 오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또 그리고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안내될 겁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계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을 알아야 질문합니다. 같이 소통방에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패턴을 좀 달리 했어요. 여태까지 해외 옵션 매도 위주로만 했었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차트 말 그대로 이 제목이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에 충실하려고 선물 위주로 많이 가져왔어요. 항상 늘 할 때 제가 차트를 보는 관점 늘 설명합니다.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그냥 차트를. 그리고 뭐 하자? 추세를 인정하려고 노력하자. 추세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추세를 꺾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분들은 좀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차트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추세를 인정하는 연습.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 저도 이 부분이 어려워요. 기본적 분석이 먼저냐? 기술적 분석이 먼저냐? 최근에 저도 독서에 빠져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어떤 트레이더들은 기본적 분석 위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트레이더들은 기술적 분석 위주로 과연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단에 한 가지 안내가 나올 겁니다.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2월 4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2시에 해외 옵션, 선물 옵션 관련돼서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차색이 좁은 관계로 선착순 20명만 모집하기 때문에 가급적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등록하셨으면 합니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리가 한정돼 있습니다. 2월 4일 토요일 2시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먼저냐? 이 부분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얼마 올릴 것인지. 이번에 원유가 재고량이 얼마 될 것인지. 천연가스가 재고량이 얼마 될 것인지. 또 원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감산, 증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수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금리잖아요, 금리.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수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런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다음 기술적 분석, 주로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고 또 기본적 분석을 보고 알고서 누군가는 기본적 분석이 먼저라 하신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차트가 먼저다. 그런데 잘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이 주가 되고 거기다가 자기만의 차트, 분석 방법, 기술적 분석을 응용한 분들이 많고요. 또 한편 저는 지금 어떤 주의냐면 기술적 분석 위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특히 해외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자료가 우리가 취합하기에 많이 약합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인플레이션이 다음 달에 누그러질까? CPI가 좋게 나올까? 어려워요. 원유 재고량이 늘어날까? 감소할까? 사우디는 증산할까? 감산할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을 알면 좋겠습니다마는 힘들다 그러면 오히려 기술적 분석에 좀 치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본적 분석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기본적 분석을 알고 거기에 기술적 분석을 추가하면 최상위인데 이 기본적 분석 뉴스라든가 그런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 기술적 분석 위주로 계속 지금 그래서 차트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 부분은 숙제입니다. 저도 숙제고요. 여러분도 숙제고. 기본적 분석 아는 것. 알고서 기술적 분석 나가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 카톡방에서도 우리 소통방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매매는 즐거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럼 계속 인상만 쓰고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매매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해야 되겠죠.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전략이 안 좋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략만 잘 짜면 특히 선물 옵션에서는 선물이 오르든 하락하든 매매가 즐거울 수 있어요. 그 전략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제목에 충실한 데 있습니다.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충실해서 차트로 보는 즐거운 세계 경제 여행입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부재를 생각해요. 부재.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외국 못 나가면 우리 차트를 보고서 해외여행합시다. 어디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올해 작년이겠죠.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가 안 좋았는데 어디는 좋았습니까.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어디 우크라, 러시아, 러시아도 가보고요. 대만도 가보고. 그다음 최근에 중동에서 그래도 가장 힘 있는 국가는 사우디니까 사우디도 가보고요. 무엇으로? 차트로. 차트로 미국 차트도 보고 중국 차트도 보고 일본 차트, 인도, 러시아, 대만, 사우디,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면서 전 세계를 한번 여행했으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린 뒤로 목소리가, 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가장 기본은 가장 우리나라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코스피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한국 겁니다. 코스피 203월 선물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22년. 8월 달에. 지금 1년 사이에서요. 22년 7월부터 해서 짧게 봤습니다. 8월 달에 최고점 찍은 후로. 9월 30일 날, 9월 말일에 최저점 찍었습니다. 277점, 9호 찍고서 급등했고요. 비교할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비교할 거예요. 그럼 언제? 9월 말경에 우리나라는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11월 초순경에 최고점 찍었습니다. 고점 왔다가 그리고 지금 다시 좀 하락하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293.60인가 끝났을 겁니다. 60 정도에. 이것만 보고 앞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전저점입니다. 277.95. 오늘 상승이 페이크일까? 아니면 오늘 기점에서 어디 정도? 2평선, 이 2평선 밀집 구간까지 최저 308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 293이니까 303, 1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5포인트, 6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포인트 기준으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옵션 하신 분들은 선물이고요. 옵션 하신 분들은 매수일 수도 있고 매도일 수 있습니다. 매도 하신 분들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330? 320? 310? 혹시 하락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까? 전저점 227? 277? 260? 250?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선물과 옵션에서 선물이 주라고 했습니다. 선물이 주인이고 옵션은 같이 한 채 가는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듯이. 옵션은 선물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간혹 옵션 단독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선물과 관계없이. 그 부분은 예전에 제 강의 많이 했습니다. 과연 옵션이 선물만 추종할 것이냐. 옵션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인 큰 그림은 옵션은 선물을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옵션 자체적으로 가기도 한다. 그런 강의도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3월물 선물입니다.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할 게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크게 3개 가져왔어요. 다우하고 S&P 500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3개 가져왔습니다. 다 차트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우 보십시오. 10월 달에 10월 말경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거의. 10월 초순경에도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런데 다시 12월 초에 급등했어요.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명견을 치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방금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옵션의 반란. 선물과 옵션이 꼭 옵션이 선물만 추종하는 게 아니더라. 그런 강의. 예전 강의 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다우는 생각보다 하락이 깊지 않았어요. 하락은 한 것 마찬가지인데 반등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또 반등 후에 하락도 제한적이었다는 거. 이것과 비교할 것이 이제 S&P입니다. 차트 잘 보십시오. S&P 사물물. 똑같이 10월 달에 급락했습니다. 10월 말경에. 그리고 상승을 했는데 다우에 비해서는 약해요. 다우는 보십시오. 전고점을 뚫렀죠. 그런데 S&P는 전고점에 한참 못 갔어요. 그리고 다시 좀 하락 주세요. 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10월 초순에 저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등했는데 이 나스닥은 S&P보다 더 약해요. S&P를 볼까요? 정고점은 못 찍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242평선까지 도달했어요. 한 번쯤은. 그런데 나스닥은 240평까지 왔습니다만 약해요. 상승폭이. 아마 최근에 애플, 그쪽 몇 개 기술주들이 있죠. 그쪽 주가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우, S&P, 나스닥이 다 차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선물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S&P보다 나스닥을 많이 해요. 나스닥을. 개인 투자자들이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S&P를 더 선호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더 나스닥을 많이 합니다. 그럼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가지고 옵션 하신 분들 옵션은 선물이 오르든 하락하든 전략만 잘 짜면 수익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지금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고점 1만 4천까지 상승할 것이냐. 어떤 분은 아니야. 절대 1만 4천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고 여기를 베이스 캠프 삼는 겁니다. 상승한다 생각하면 콜맷으로. 상승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면 콜맷으로. 또 이건 위험하다. 고점 1 경신 못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의지가 있다. 얼마? 9천도 되고 8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뭡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지금 제가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는데 주식이라서. 누가 지금 100달러 정도까지 예상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100달러 오니까 40달러, 60달러, 40달러까지도 보여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까지 100달러는 아무도 몇 명이서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달러 선까지 와 있어요. 이제 그걸 보니까 60달러 선, 40달러 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S&P 더 경기가 안 좋아서 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물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선물이 어려워. 또 자금도 많이 투입돼. 그래서 옵션으로 한번 대안을 삼는 겁니다. 매수, 매도 섞어가지고 스프레드로 전략만 잘 짜시면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없이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매매는 즐거워야 돼요. 자기 고집 피우지 마시고 차트를 인정하고 하락을 갖다가 하락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 상태에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해보니까 상승할 것 같아. 비록 차트는 지금 하락 추세이지만 그러면 상승에 맞게끔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짜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옵션으로 짤 때는 저와 함께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복귀하면 다우, 다른 미국 S&P나 나스닥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S&P. 현재로서는 다 지금 세계 다 하락 추세입니다. 이 다우까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달은 모르겠어요. 이것과 우리나라 코스피 200섬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우하고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 큰 줄기로 보면 하락 줄기입니다. 하락 줄기. 다우처럼 이렇게 반등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더 취약하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봤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볼까요? 일본, 가까운 일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일본은 실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보다.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전자점이 3월 달에 있었습니다만 이거 무시한다 치더라도 지금 계속 테스트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옵션하신 분들은 니케이을 많이 해요. 급등할 때 보십시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만에 그냥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보십시오. 그래서 옵션 하신 분들은 매수든 매도든 니케이을 좀 많이 하셔요. 귀에 있으면 일본 니케이도 한번 같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에 비해서 차트만 보면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다는 것.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명교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선물을 보고 우리가 선물을 하면 좋지만 옵션을 한다 했을 때 배워야 됩니다. 이전 강의, 정말 잘 된 강의들 많아요. 볼 수 있는 방법들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일본 니케이입니다. 지금 상당히 크게 보면 박스권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하락할지 전저점까지 내려갈지 2만 4천 5백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턴에서 또 이 정도까지 올지 2평선 밀집 구간까지 올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옵션 하신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바운더리만 생각하면 됩니다. 바운더리만. 그다음 이제 독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나마 독일을 가장 많이 보니까요. 유럽은 두 개 가져왔습니다. 독일하고 유로존. 독일 닥스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초에 10월 초순경에 제점 찍고서 다우처럼 많이 올라왔어요. 다우처럼. 다우하고 비슷해요. S&P나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하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에요. 안 내려와요. 다른 데 비해서. 우리나라,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강해요 지금. 다시 위로 턴을 할 기밀이가 있고. 똑같이 유로존 보겠습니다. 유로스닥스. 마찬가지로 10월 초, 10월 초순경에 저점 찍고서 똑같이 반등했어요. 그런데 전 고점을 다 뚫었죠, 지금. 뚫고 지금 더 위에 있습니다. 이 독일 닥스만 봐도 전저점을 터치만 했거든요. 전 고점을. 이 전 고점은 뚫었습니다만 더 전 고점은 터치만 했는데 이 유로존 전체로 보면 독일보다 유로존 전체를 보면 좀 더 지금 경기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고 보면 세계 경제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유로존, 독일만 봐도 괜찮지 않느냐. 쉽게 하방을 열어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옵션이 있다, 옵션을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가두리 한번 쳐보는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독일도 유로존도 현재 차트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 그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중국 한번 가볼까요? 중국도 3개 준비했습니다. 차이나 A50하고 그다음에 항생지수, 그다음 H-Shares 3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좀 다르게 11월 이때까지 계속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봉쇄였죠. 아마 11월 초부터 중국이 아마 리오프닝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했어요. 아마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올해 아마 현재로서는 중국이 지금 다시 풀림으로써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주도는 중국이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조심스럽게. 지금 비록 저점 찍었습니다마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평선이 받치고 있고요. 이게 뚫는다 그러면 앞으로 더 최소 정고점, 15,00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요. 이번에 항생기수, 항생은 이제 홍콩 기업들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 초까지 봉쇄는 똑같았으니까 중국이나 홍콩이나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국, 차이나 50에 비해서 더 급등이 지금 이 평선을 뚫렀어요. 홍콩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 다음,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생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차이나 A50부터 보겠습니다. 좀 이건 약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고요. 항생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HCL도 우상향하고 있고. 이런 측면을 보면 앞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금 특히 일본은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중국이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봐요. 옵션이 있다 그러면 아마 품매도 한번 고려해 볼만도 해요. 아니면 스프레드로 매수, 스프레드 잡고서 매수, 매도 섞는 겁니다, 스프레드는. 여러분, 간혹 질문이 들어와요. 스프레드가 뭡니까? 매수하고 매도를, 옵션을 말할 때 선물도 스프레드 있습니다. 월물간에 이렇게. 그런데 옵션에서 스프레드는 주로 매수와 매도 섞어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험도 들어놓고 수익은 적지만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게 스프레드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략만 잘 짜면 중국도 괜찮지 않겠냐. 그다음에 한번 어디를 가볼까요? 가장 핫한 나라, 인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인도는 보십시오. 그리고 6월 20일경에 저점 찍고서 지금 12월 2일 날 최고점 찍었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앞으로 인도가 더 각광받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락도 제한적이고요. 122평선 터치 못하고 다시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2평선이 모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아졌다 약간 하락할 것인지. 이것만 본다 그러면 유럽도 괜찮고요. 현재로서는. 중국도 괜찮고 일본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경기침체, 경기침체. 그러면 이런 데서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보고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업종별로 한번 옥석을 가려가면서 봐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지.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안내되고요.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제 이름 석자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될 겁니다. 들어오셔서 예전 강의, 예전 강의, 즉 좋은 강의들 많습니다. 옵션 매도에 관한 강의들입니다. 이용법부터, 이용하는 방법부터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통방에 오시면. 그리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세계 중에서 가장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 혹시 선물하신 분들은 인도 유지님이 보십시오. 그 다음, 어디 가볼까요, 이번에는. 가까운 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만도 중국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12월 중순경에, 하순경에 체제점 찍고서 12월 초에 상승했다가 지금 하나가 있고요. 아마 이것도 결국은 중국 리오프닝하고도 연관됐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12월 초에 중국, 홍콩 다 올라왔잖아요. 대만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이 평생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려니에 따라서 대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아요. 일본이 지금 화두예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번에 한번 어디 가볼까요. 말만은 러시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2년도 2월, 3월일 겁니다. 2월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묵할 때 거의 얼마 수준에서? 1만 5천, 1만 6천, 1천 5백, 1천 6백 수준에서 얼마까지? 6백, 7백 사이까지 하락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크게. 그러다가 다시 전쟁이 금방 끝날 때 같아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차트만 보면 다른 뉴스 빼놓고 차트만 보고 우리가 거꾸로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박스권이에요, 며칠 동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푸틴이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서 지지받고 있지 않을까? 라는 거꾸로 정치 관계를 한번 차트를 보고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의견은 다양합니다. 러시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말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타협점이 쉽지는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는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쟁 종결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 지수나 러시아 주식을 매매하신 분들은 충분히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지수로는 마지막. 이번에 월드컵에서 가장 핫한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에서. 카타르가 아니라 사우디였죠. 사우디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일부러 크게 좀 갖고 오려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수입니다. 지수. 이때가 2002년도 한 1, 2, 3, 4, 4월 달에 최고점 찍고서 지금 이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우디, 요즘에 우리나라하고 많이 연관돼 있죠. 네옴 시티, 국내 주식 하신 분들, 그건 네옴 시티와 연관돼서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오로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네옴 시티와 연관이 됐다. 수소차라든가 그러면 그 주식은 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소진되면 하락하고 급락하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 네옴 시티하고 많이 연관돼 있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국내 주식 하신 분들도 사우디는 한 번쯤 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사우디가 다 안 좋다. 그러면 아마 네옴 시티도 좀 지지부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사우디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옵션은 모든 선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선물, 모든 선물에 대해서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옵션은 몇 개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은 옵션이라기보다는 선물을 가지고 또 지수를 가지고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기술을 보고서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한 번 스스로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타협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평화의 전쟁, 종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더 악화된다면 하락하겠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모르겠죠. 유심히 러시아도 살펴볼 가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와 관련돼서 각 국가의 나라 지수, 미국, 중국, 대만, 인도, 일본, 러시아, 사우디까지 한 번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보면 뭐예요? 돈 벌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선물하신 분들은 당연히 선물만 신경 쓰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옵션하신 분들은 선물이 금액이 커서 부담이 돼. 그러면 더 적은 금액으로 옵션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옵션 매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옵션 매도, 홀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홀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네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선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유심히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스스로가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힘들면 저와 같이 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대체 어떻게 되지? S&P가 오를까? 내릴까? 만약에 오른다 했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하락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그럼 가둘이다. 오른 듯, 마는 듯, 박스콜에 움직인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그 부분을 아래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이 치고 방 명견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고민되는 종목이 있어요. 내가 거지 피우다가. 그런 부분도 같이 혼자 하지 마시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옵션 매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좀 쉬워요. 그래서 혼자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증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문가님, 지금 마진콜 당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 회원들이 아니야. 혼자 하신 분들이 이제 무리하게 뱉팅했다가 마진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같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시간 내서 가장 핫한 원유와 천연가스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 지금 말 많아요. 며칠 계속 올랐죠. 그러다 어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좀 급나가고 있어요. 가장 미국에서 지금 화두는 최근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이 원유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비추규 방출하고 사우디한테도 계속 증사 내라라고 압박을 줬고 그래서 많이 좀 하락했죠. 우크라이나 시기 지나서도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왜 또 하락하느냐. 또 이유는 있습니다. 사락하는 이유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다 다치게 되면 지금 열리고 있지만 다시 경기가 하락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겠냐. 그런데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다 상승을 보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혹시라도 중동에서 무슨 전쟁 얘기가 나오면 100달러는 금방 갈 수 있으니까 하락은 다 제한적이라고 말해요. 이럴 때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원유 옵션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무궁무진합니다. 옵션 전략은. 콜옵션, 푸드옵션 가지고 또 스프레드. 다양해요. 그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전략을 짜는 것이고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박스권이다. 박스권대로 전략 짜는 겁니다. 아직 추세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한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음에 볼 종목 아마 선물 하신 분들 선물 추세 추종 하신 분들 천연께서 보십시오. 약간 반등하고 다시 계속 보통 여기에서 오늘 천연께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전고점, 전저점 쌍바닥 찍고서 상승했어요. 쌍바닥 찍고서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5.5에서 거의 8달러까지 갔으니까 5.5달러에서 8달러까지 갔으니까 3.5달러 중 3달러, 그렇죠. 6.5, 7.5, 2.5달러 정도 이렇게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락했어요. 저는 이 쓰리 바닥에서 지지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밀리고 나서 다시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무너지더만 개인적으로 제가 차트를 볼 때는 이 지점에서 또 이 쌍바닥을 지켰듯이 여기서도 한번 지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또 최근에 최근에 2주 전에 미국 얼마나 좋습니까? 갑자기 22도가 30분 만에 1시간 만에 22도가 하강합니다. 날씨가 6도가 마이너스 15도까지 가버립니다. 불구한 1시간 만에 이런 걸로 봐서 천연기스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천연기스가 급등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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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쇼를 펼칠 것이다. 예상 많이 했어요. 저도 그쪽에 한 표를 더 던졌었고 그런데 또 미국 날씨가 곧바로 그 추위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날씨가 또 너무 포근해버린 거예요. 천연기스는 날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크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통 투자들이 5달러에서는 지지받을 것이다. 선물하신 분들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4달러도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그냥 투자 인정하세요. 그냥 하락을 인정하세요. 하락을 나 혼자서 이걸 돌리겠다고 매수하지 마시고 혹시 옵션 하시는 분들 이제 이제 하락을 멈출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푸드옵션 매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예전에 들어갔던 푸드옵션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손절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 다시 집어넣어서 스프레드를 짤 것인지 고집 피우지 안됩니다. 추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의 추세를 인정하는 쪽으로 첫 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차트 보이는 대로 인정하자 그랬습니다. 보이는 대로 고집 피우지 마시고 지금 아마 개인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이 천연게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한다고 힘들었었고 하락할 때는 하락 때문에 힘듭니다. 이때는 콜옵션 매도 때문에 힘들고 지금은 푸드옵션 매도 때문에 힘들어요. 안 그러면 아예 천연게스는 책 끼고 보십시오. 원유가 훨씬 좋아요. 선물 말고 옵션 하신 분들은 천연게스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당분간 손 떼시고 차례 위 이쪽 원유 쪽에 가서 옵션 매도 이용하십시오. 훨씬 낫습니다. 사람 심리가 지금쯤이면 상승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아직도 겨울이거든.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거든. 그래서 위로 털을 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모른다고요. 2달러가 될 수도 있고 4달러가 없으니까 3달러 될 수도 있고 2달러 될 수도 있고 1달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전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다 했었죠. 한번 나중에 기회되면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어떻게 상품이 마이너스 가격이 될 수 있느냐. 가능해요. 천연 게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지금 시추가 많이 돼서 보관할 데가 없어. 그러면 천연 게스도 마이너스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오늘 다른 종목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특히 지수 천연 게스 원유 이렇게 세 가지 특히 지금 천연 게스를 제가 강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천연 게스에서 힘들어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면 아예 손 떼시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종목 많아요. 그쪽 종목으로 떠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안정감이 되찾았다. 그러면 그때 천연 게스 있어도 됩니다. 지금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 문자 샵 377이 치고 방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전문가님 천연 게스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예전 신규 초보자분들은 이전 강의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 드릴 겁니다. 그쪽에 오셔서 일단 공부를 해야 아는 겁니다. 돈 버는 우리가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점 계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다음 시간에 차트 가지고 한번 차트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과 찾아뵙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